미국 백악관의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해서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현지시간 16일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그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다면서 킹 이병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능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